3D 스캐너를 개발해 왔습니다.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덴탈용 스캐너인 I-500 T-Series를 출시하였고, 특히 구강스캐너 I-500은 임상과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. 우리 개발팀은 I-500으로 쉽고 빠르게 스캔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가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지 고민하였습니다. 지난 몇 개월간 전세계 사용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비스를 개발하였고, 마침내 메디랩스를 공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이번 메디랩 출시에는 메디랩 올소 시뮬레이션, 스마일 디자인, 컴페어, 크라운 핏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, 보다 신뢰 있는 진료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. 최근 출시한 메디랩 2.3 이후 더 큰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메디랩스의 자세한 상황은 메디랩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